뉴욕주가 요양원 방문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 거주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요양원 방문 관련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앞으로 외부인의 요양원 시설 방문을 허용합니다. 뉴욕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서신으로 주내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에 발송했습니다. 요양원 거주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문 인원수와 방문 시간에 대한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주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주내 요양원 거주자의 86%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요양원 거주자들은 이제 장기간 시설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방문 제한 조치는 완화됐지만 주보건부는 공공시설 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역사회 감염률에 따라 달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정부는 요양원 근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요양원 근로자의 백신 접종률은 74% 수준입니다. 주정부는 요양원 시설 내 감염률은 계속 모니터링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는 미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뉴욕 요양원들은 지난해 3월 폐쇄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은 올봄 초까지 가족들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